아이들이 쿵쿵 받쳐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주니까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어린이집 놀이방, 아이방에 해주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주의한 건 주방에도 하고 싶어요. 애들 방에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꾸 낙서하고 주방에는 고춧가루가 터요. 괜찮을까요 영찬씨 화이트가? 특수 열고팅 처리가 돼있는데 어머니 이렇게 관리가 쉬우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단기간에 230억 매출.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짝반짝 광이 돌지 않아요. 거의 무광에 가까운데 코팅이 되어있다고 그게 신기하죠. 그게 바로 저의 기술력이고요. 다시 한번 사이즈 확인 필수. 가로, 세로 모두 다 70이 넘어가는 대형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18장이 가면요. 넓은 면적 붙일 수가 있고요. 일반 벽지는 제가 붙여서 아는데 맨들맨들한 실크벽지에 혹시 안 붙을까 봐 걱정이에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영찬씨 실크는 암튼. 당연히 붙고요. 타일 욕실에도 가능하고요. 목재 붓박이장 구멍나고 오케이고요. 속구부도 얘는 기부니까 너는 들어가. 시멘트 벽에 곰팡이 슥슥 닦으며 무조건 무조건이야. 철문도 붙으니까 안 붙는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진짜 웬만한 곳에 싹 다 붙어요. 연락 온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접착력이 우수하다는 거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면서 사이즈가 가장 궁금하시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 1 플러스 1으로 화이트를 하시는데 지민 방법 보여요. 화이트 하시고 포인트로 하나씩 더 하시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1 플러스 1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모카 브라운 라이트 그레이 뿐만 아니라 골드 브라운 그레이. 근데 한 세트씩은 매진이 너무...